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제 스윙을 보고 유독 리듬감이 좋다고들 해주세요 그래서 부드러운 스윙이 제 장점이에요 부드럽지만 파워풀하게 제가 골프하러 고를 때만큼은 좀 깐깐하게 보는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접지력인 것 같아요 신발이 지면을 꽉 움켜줘야 발이 밀리지 않고 완벽한 스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의 부드럽지만 강한 스윙은 뒷코어만의 접지력으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접지력이 부드러움을 만든다